청와대 보면은 국민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청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 30만, 50만 올라가면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바꾸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뭐가 올라왔냐면 여러 언론 중에 지난 주간에 뭐가 올라왔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없애자 이게 거의 30만, 50만 넘어갔죠 없애자 굳이 성탄절을 시야 되냐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범죄가 많은 때가 24일, 25일이다 다당하죠 국민들이 술을 제일 많이 먹고 청년들이 타락을 제일 많이 하는 날이 24일 밤이다 25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없애면은 없애면은 그래 안 할 게 아니냐 저는 가만히 보면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럼 성탄절을 없애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본질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청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동 이전에 내가 올바른 본질이 딱 우리 속에 들어와요 내가 잘한다 말하는데 행동은 그 다음이죠 내가 행동을 나쁘게 해도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해도 원래는 그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예요 대충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짜잖아요 올바른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직을 봐야 돼요 오직 다른 오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이래 말하죠 복음은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복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한 단어가 그리소입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니까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거지 행정 때문에 복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내가 이거 여기 우리 장노님들 안 계십니까?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년대학생 잘 보세요 우리 장노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성기는가 바보라니까요 한번 봐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당회를 하는데 교육관에 불이 났어요 당회를 하는데 교육관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회를 끝내고 불 끌 것이냐 불 끄고 당회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 끝내고 불 끄고 당회해야 돼요 그게 질문할 이야기입니까? 그 당회에서 막 싸움을 벌여져서요 불 끄고 회의하자 회의하고 불 끄자 그리고 결론이 뭐냐 회의하고 불 끄자 우리 보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는 웃읍죠 그런 말이지 한국 교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게 지금 저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그렇게 회의가 중요합니까? 저는 지난주 이번주 계속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무슨 회의 모임할 시간이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자꾸 누리면 거기서 삶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관점이에요 그리스 안에서 두 번째로 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 보금을 정말 내가 딱 갖고 있으면 뭐가 딱 보이냐 이게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유일성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할 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게 논단 말이죠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이부터 말했거든요 저는 누가 제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워냐 하면 안타까워냐 하면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말은 이거 안 한단 말이거든요 내가 진짜로 사물을 안 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게 딱 정립되는 거죠 세계관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말씀하십니까 신앙관 가치관 구원관 복원 예배관 말씀 기도 오늘 차단관 그리고 보세요 교회관 전도 성교 신앙 교육 봉사 우리의 직업관 경제 헌금 가정 후대 결혼 그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신학관이 나옵니다 성경관 신관 인간관 기독관 성령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 제가 청년대학 때 몇 시에 가지고 해도 해야 될 강의입니다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이모사님 저 목소리로 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 20년 만에 하는 거예요 다 정리해놨다가 이걸 한번 쭉 한번 들어봐봐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성에 그럼 뭐가 딱 보이냐면 이게 딱 보입니다 시대가 딱 보이죠 우리는 3시대 이래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청시대 꼭 열어야 됩니다 대학 청년부 때 이걸 못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시기가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왜 제가 요 8시에 예배를 드렸냐 나도 안 하면 편해요 좀 더 자고 그렇잖아요 좀 더 쉬고 또 뭐 내가 제가 넣는 게 장롱까지 다 나오시 여러분도 교육자도 다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피곤하다고 안 할 겁니까 힘들다고 안 할 겁니까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데요 그래서 대청시대 일단 멀리 생각하지 말고 30군대 직위부터 펴자 30군대 직위부터 펴자 그러냐 우리 교회가 300군대 직위를 펴고 있는데 그중에 30군대부터 펴자 대청시대 여러분이 대학 청년부가요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중직자 되라 되라니까요 여러분이 중위자 되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영 사람 조직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장노인들하고 여러분하고 개입이 개입이 안 멀도록 자꾸 좁히라니까요 내가 전산부 이야기했어요 내가 매세메다 할게 대학 청년부 그러면 모든 시스템 행정 달합방 전산부 다 띠라 훈련 다 해라 싹 다 하도록 밀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니까요 대학 청년부가 중직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는 아직 나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는 불신자가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딱 중위자 영 사람 조직 시작하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 참조도 했겠지만 지난 어제 철화메시죠 그거 꼭 들으세요 제가 한 번에 2번 3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절대 시간표 여러분 자꾸 그걸 여러분이 누리라니까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장노님하고 정사님 같이 의논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우리 장노부는 소통 계속하라니까요 인턴십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을 처음부터 바르쳐야 돼요 바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도 준비할까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할 것들은 뭐 때문에 건물이 신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리 갔다가요 80평을 더 쭉 뺀단 말이에요 더 높이고 그럼 뭐 때문에 그 돈 들여가면 살 겁니까 이리 해놓고 난 다음에 랩런트도 못 키우면 그건 전부 헛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돈이 남아 놓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출장을 간대요 백협사님이 내가 이분 보고 1년에 몇 번 나가냐 이러니까 1년에 두 대를 한 번씩 나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한 번 나갈 때 올해 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지교의 계획을 잡아라 그러면 올해 6번 나갈 것 같으면 내가 6번 나갈 동안에 어떻게 그게 지교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가라 첫 번째 갈 때는 아 마지막으로 잘해라 갔다가 두 분에 나갈 때는 분석을 해라 사람을 세 분에 나갈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 누군가 찾아라 네 분에 나갈 때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시세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는 제자리를 세워라 여섯 번째는 심어놓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보통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꼭 교육을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교육을 잡는다고 되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교육을 잡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저쪽에 미국에 교육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을 보내거든요 보냈는데 내가 이 모산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이번에 저 모산이 들어가면 뭐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뭐 한다 꼭 그래도 되냐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장로님 보시고 아이들한테 인생 설계를 하라고 10대는 말 것이냐 20대는 말 것이냐 30대는 말 것이냐 40대는 말 것이냐 50대는 말 것이냐 이렇게 100세까지 교육을 잡아주라니까요 어디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냐면 대학생이 주가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올바른 간증을 가지고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디서 안 봤습니까 나도 좀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일주일이다 10일이다 해외 나갔다 하면 내가 차를 맡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공항에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2공항 같은 경우는 그냥 지하주선이 돼요 그게 편해요 그런데 1공항 같은 경우는 대구는 한참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밖에서 하는 주차대행이죠 그 보통 주차를 맡겨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차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우리 주차대행하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가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차 그거 댄다 이래고 올리면 그 전화해야 돼요 그때 가져가가지고 길 옆에 차를 대놓고 길 옆에다가 대놓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몰랐는데 보니까 차가 찍혀가지고 이제 날라온 거 집으로 왜 찍느냐 하면 불법 주차 그 다음에 신호위반 그 다음에 이 과다가 사고가 나쁜 게 또 이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 보니까 거의 80%가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하고요 그냥 차를 가져가지고 길에다 대놓고 들판에 대놓고 갖다 주는 거예요 나도 한 번씩 보면 차가 더럽거든요 내한테는 분명히 실례해 주치지 않겠는데 차가 너무 더러워요 차를 갖다 어디다 갖다 놨길래 내가 그것도 하고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야 절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가만히 보면서 그게 80%라네 내가 뭐하다 그러니 그만큼 속여요 우리나라 그런 준비를 안 했다는 거든 그만큼은 그냥 떼놓고 어디 주차장에 차 많이 찍어가지고 인터넷 올린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고 그냥 차 대잖아요 솔직히 하루에 9천억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가면 일주일 10일 나가면 이게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닌데 끄고 가고 나면 대놓고 갖다 주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나도 그거 차대가 오산 갖다 놓고 갖다 주고 어떤 때는 길이 없으면 많이 들었어요 아니 킬로가 3킬로도 안 되는데 어디 길이 많이 들지 내가 보면 타고 다닌 것 같아요 느낌이 막 타고 다닌다 그때 확인을 내가 한 번 찍었거든요 딱 찍고 딱 찍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장님 보고 길이 막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저 갔다 오르는 게 갔다 오르는데 그림이 드러나 내가 내 거도 덜판에 대놨다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쭉 해나가는 중에 세상 노래를 부르라 부르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자랑을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사단의 출연입니다 사단 이사야 14장 12, 14장 너 아침의 개명성이여 성계 부문요 루시엘 나옵니다 새벽별 나옵니다 아침의 개명성이여 새벽별 신학자들은 천사장이 일곱 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장이 세 명이다 가브레일 루시엘 미가엘 그러면 가브레일은 기쁜 소식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루시엘은 찬양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깊이 깊이 하면 또 천사장이 많다 근데 성계에는 한 세 명을 이름이 나와요 미가엘 루시엘 가브레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가엘은 뭡니까 미가엘은 이게 전쟁 담당하는 다니엘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을 보면 가브레일로 옵니다 가브레일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천사장이 시작하죠 루시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시엘이 찬양 담당하는 루시엘이 타락을 한 거예요 게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대적하고 이 땅이 쫓겨난 겁니다 이 땅으로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게 아니고 자기의 쫄개들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을 전해요 아담과 하를 건든 거예요 이거입니다 이게 출연입니다 이게 성경에 딱 나오는 출연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면은 노래를 가지고요 노래를 가지고 제가 이름을 적어볼게요 사단 뜻이 뭐냐면 사탄 그러죠 뜻이 뭐냐면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대적자 이렇게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귀 봐보세요 마귀 뜻이 뭐냐면 거짓말장애에 속이는 자 그럽니다 음악 가지고요 자꾸 거짓말을 쓰면 지금 봐보세요 지금요 당장 방탄소년단 딱 지폐한다고 하니까요 5분 만에 표가 몇 인데프잖아요 저 상한경기장 5분이 뭡니까 근데 그 표가요 싸게는 몇 십만원 비싸게는 몇 백만원 해요 그럼 거기 초등학교 중학생이 몇 백만원 있어요 어떻게 몇 백만원을 구합니까 몇 백만원을 근데 그걸 구해가요 대단하죠 그 아이들요 근데 뭔지 모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음악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타락을 시킨다니까요 음악 모든 드라마다 무슨 모임이다 방송이다 그게 70, 80% 음악입니다 이렇게 음악이 중요하죠 귀신 뜻이 뭐냐면 더러운 자 이렇게 더럽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요 악령 이렇게 이제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령은 뭐냐면 타락시키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막 이렇게 만들죠 악한령 악한령의 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무당 악령이죠 악령이 시다 그러죠 이렇게 영이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거짓말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속이고 그리고 막 더럽게 하고 그 다음에 해방하고 범죄하고 타락시키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만큼 이제 음악이 중요하죠 이래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4단 서밋을 자꾸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4단 서밋을 그러니까 노래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서밋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이거 보세요 점심운동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마이클 잭슨 보세요 보세요 지금은요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막 구설을 아닙니까 구설을 해가지고 거의 신을 봤죠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타납니다 능력이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가수들이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이게 이게 음악을 딱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음악이 이게 노래가 딱 대박을 칠 것 같으면 꼭 귀신 봐야 된다 이런 말 그거는 그게요 뭔가 이게 있긴 있습니다 뭔가가 눈에 보자는 뭔가 흐름이 있다니 흐름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이렇게 요래가지고 막 힘이 생기는 능력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문화화 만드는 거예요 문화화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화가 되니까 그게 뭐가 옵니까 사람이 막 쏠리잖아요 그쪽으로 사람이 쏠리니까 당연히 돈이 쏠리는 거예요 경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붙습니까 이게 붙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요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 부르면 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노래를 부르고 알고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보고 안 드렸습니까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일찍 타개했다 이렇게 보통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장수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불신자가 논문을 쓴 겁니다 이별 노래 슬픔 노래 죽음 노래 부른 사람은 담명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가수가 노래 한 곡을 갖다가 이렇게 음반을 낼 때는요 최소한 삼천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른다네요 반복적으로 그럼 이제 반복적으로 부를 때 그 노래가 신앙이 된답니다 내 신앙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번 그 인도네에 찾아봐보세요 그 신신해라는 여자분이 세상은 요지경 그 노래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사기당해가 빚때만 났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뿐이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체내 그 노래를 얼마나 부른지 한때 TV 쓸렀잖아요 그거 딱 부르고 사기당해서 한번 들어가 봐보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만큼 노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은 좀 노더라고요 85년도인가 그때 장훈님 기억나죠 그때 85년도에 딱 타이밍이요 김범룡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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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람 노래 부른 다음에 우리나라에 허리케임이 왔어요 와가지고 신기한 무체게 또 맞아졌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미국으로 도망가 20미터 한국 들어왔잖아요 맞죠 요즘 좀 보이더만요 노래 잘 불렀거든요 노래 잘 불러야 돼요 이제 소한테 저소 저소 저소한테요 노래를 자꾸 줬는데 저소가 저지 안 나오더라네요 왜냐 그러니까 한마는 그걸 자꾸 들어주니까 저소가 하인생이가 노래가 안 나오더라네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깨닫고 노래를 뭘로 바꿨냐면 어머나 어머나 그 노래 그거 부르니까 저소가 저지 계속 나오더라납니까 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를 부른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노래의 본질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제 알겠죠 내가 보인집사 보세요 내가 내가 우리 음악을 한 번 보고 왜 드럼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보고요 찬양대 반주자 할 때 왜 같이 찬양을 부르라는지 아세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큰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 정확하게 우리가 엄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또 이렇게 근반도 던지하죠 그거는 기본이죠 그 정도 할 것도 뭐 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는 분들은요 수준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반주하는 사람들은요 집사님이다 오늘 키보드 한다 반주한다 수준급이에요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같이 언제 감동을 줘야 돼요 교인들로 갔다가 예를 들어 보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냥 그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나와가지고 찬양을 계속 부르고 노래를 부른 다음에 예배할 필요 있냐 어떤 면에서 아주 좋은 팀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노래 안 하고요 음악만 쭉 틀어주면서요 이게 교인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나와서 찬송을 몇 장 하겠습니다 그것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내 말은 그래서 같이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통해야 돼요 우리 서로가 그래야 사람이 치유가 돼요 맞죠 영이 통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박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죠 그런 거 없이 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 할 때 노래를 부르고 같이 부르는 게 얼마 전에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 찬양 그 다음에 찬송 조금 조금 다르겠죠 찬양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와를 찬양을 하죠 찬송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 저는 다르죠 찬양 자체는 할렐루야입니다 찬송은 뭐냐 하면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음악이죠 그렇죠 성가 이를 뭐냐 하면 거룩함도 그 자체도 틀린 소리죠 그래서 성가대 자체가 틀린 겁니다 찬양됩니다 천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꼭 쓰지 말라 그런 걸 압니다만 그만큼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속에 찬양을 쭉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찬양이 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삼천번 부르면 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에 가면 어떡합니까 찬양한 곡을 막 한 백 번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요 한 처음에 부르면 짜증납니다 왜 계속 부른가 이걸 갖다가 한 백 번 부르면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날요 그럼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찬양 하나를 갖다가 밤 아홉시부터 새벽 한 시간에 부르면 눈물이 나요 해봤죠 자녀들 그렇죠 우리 그걸 해봤잖아요 하나만 계속 부르면 하나만 계속 성경 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이에요 찬양할 때 치유가 열랍니다 굉장한 치유가 내적인 변하죠 그러면서요 찬양할 때 흑안근새가 무너져 버려요 막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이거 보세요 성경을 말했잖아요 사월에게 있는 악신이 들어갔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찬양할 때 옥무일리는 기적이 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찬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찬양할 때 봐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찬양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조직적으로 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팀이죠 내가 처음대로 못 알아납니까 대충 보고 이게 예배 전에 찬양팀을 딱 만들어라 팀을 딱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조금 이게 뭐 지식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찬양팀 들은요 이제 신거도 이렇게 있고 아주 뭐 제가 이제 제가 가만히 차서 관심이 보거든요 이거를 이런 찬양팀을 누가 잘하냐면요 여우와 정인들이 잘해요 어째 그리 그리 이쁘고 잘생긴 사람 그거 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도 많이지만 아니 뭐 여름 혹시 가서 뭐 꼬일 필요는 없고요 아니 진짜입니다 괜찮은 사람들 다 불러온 것 같아요 뒤에 쫙 서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 그냥 사람들이 호갯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사람이 그렇게 역사한 거죠 거다가 흰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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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같은 저런 거 아니십니까 그걸 다 입고 놔가지고 매번 흔들려 사람들이 사람들이 참 기가 차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사람들은요 그것만 영광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돼 좀 조직적이죠 그래서 말씀 안하셨습니까 좀 청년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조금 좀 분위기가 무리가 지금 여러분 연구도 해보는 거죠 대학 청년부에서 우리 지금 2부나 3부에 사람들이 많이 앉으세요 많이 앉으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단 본격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요 전도도 하고 찬양전도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저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했습니다 청년대학에 이것부터 했습니다 찬양팀 교회 안에 그리고 찬양대 같이 교회에서 그리고 보소 이제 찬양단 찬양전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가서 이제 욕을 벌어진 거죠 우리 이모사님이나 전모사님이나 찬양전도를 하러 딱 터미널 나갔죠 고속 터미널 딱 나가 차장도 하는데 지금 장어됐죠 양석부시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 사람이 무릎을 찬양하는데 무릎을 내가 꿇는 거예요 무릎을 내가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서 이랬거든요 살려줌이 나겠대요 그것도 다 봤잖아요 그때 우리가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드라마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나 처음에 방해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줌이 나겠대요 살려줄게 이러고 찬양 끝나고 앉았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와가 이분이 복원 받고 지금 장웅이 돼 있는 참 기가 찬 일이죠 보세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여러분 문화화 시키죠 왜 인턴십을 하냐면 좋은 인재들을요 음악에도 보내고 음대에도 보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인재들을 이래 보내야 됩니다 연예계로 가수로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노래 보통 저는 소향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를 참 잘 부른다 내가 잘 부른다고 했지만요 참 마음이 뭡니까 내가 그 노래 딱 들으면 굉장히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노래 부른데도 그 사람이 집상은 그렇다 합니까 굉장히 잘 노래를 갖다 뭔가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세요 연예계 쪽으로 이분이 한 분 나와가지고 동해물과 부르는데요 싹 다 동해물과 백수성이 말하도록 하나님이 부르는데 이분은 집사하고 노아가 하나님이 보아서 이따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 역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싹 다 야구할 때 누가 노래 부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아서 원래 글이 아닌데 글이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은 딱 소향시에서 노래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이따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 참 그거 다르다 이렇게 연예계 쪽으로요 그러면서 교회 음악에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음악을 교회 음악을 빨리 정립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거를 누가 주가 되느냐 대충 주자가 되라 지금부터 보금적인 찬양간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 해보셨겠지만 조금 여러분 가슴 있게 전도농도 하고 또 힘을 누리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청시대 또 중기자시대 또 랩런트 운동화는 우리 대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